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누이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좀 가졌는데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시간을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미팅 같은 거 잡잖아요 그럼 미팅을 잡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미팅을 우리가 연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연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미루는 게 있죠 미루는 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만나는데 어 야 있잖아 토요일날 우리 만나자 금요일날 말고 아니면 금요일날 만나려고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어서 어 야 있잖아 금요일이 아니라 우리 목요일날 만나자 좀 더 빨리 만나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나요? 미루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게 딜레이라는 거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 포스폰니라는 거 사용하거든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많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기다라고 하면요 거의 이거 잘 몰라요 앞당기다라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로! 도와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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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іб turLancer 마지막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제공합니다 2시까지 전환기간에 맞춰서 시간을 하세요 이런 시절에도 무릎을 가득한 것입니다 저희가 저 intervened late 4시까지 전환기간에 불가능합니다 2시까지 전환기간에 맞춰서 shift 거죠 물론 다음 시간을 보냈 Morris Let's meet earlier at 2 o'clock. If you forget all of this stuff, you can always say the meeting time's been changed or the meeting time's been switched from 4 to 2. Like that, right? Our meeting's been changed from Tuesday to Wednesday. Might be the easiest way to say that. While we're on the topic, let's talk about earlier and later. I said in my other video that I really hate at that time. There's other ways to talk about time. Like earlier and later. For example, if I want to talk about this morning. But not exactly this morning. Sometime around this morning, I don't know when. I say earlier today. Yeah, maybe like 2 or 3 hours ago, right? Yeah, it could be 2 or 3 hours ago. Some indeterminate time. Earlier today, I saw a sinkhole in Incheon. Later today, I have to go to Yo-Iro for a class. Later today, when? I don't know. I don't have to tell you 6pm, 7pm, 8pm. I don't have to be specific. Earlier today, later today. This is something that I can use to talk about the past or the future at an indeterminate point. Yeah, even like earlier this week. Yeah, sure. Earlier this week, I had a bad day. I didn't get any sleep. Or later this month, I'm going to take my driver's license test. So earlier and later, very useful terms to just talk about the past or the future in general. 룻룻 잉글리시 자, 여러분들 자, 필요의 설명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연기하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푸쉬백이나 무브 백 이라는 표현이에요. 푸쉬백, 무브 백.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뒤로 푸쉬백, 무브 백. 그리고요 연기하는 거 말고요 이번에는요 반대로 앞당기는 거 있잖아요. 앞당기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푸쉬업 아니면 무브 업 그쵸? 백 대신에 이번에는요 업을 사용하네요. 그쵸? 신기하게도 다운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쵸? 무브 업 무브 다운 이렇게 나네요. 신기하죠? 그쵸? 포스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큰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야구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되었어요. 올림픽 게임이 연기가 되었어요. 좀 큰 행사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포스폰 같은 경우는요 약간 포멀한 느낌이 들죠. 딜레이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캐주얼한 표현으로는 자 그 구동사인 자 푸쉬백 무브 백 아니면요 푸쉬업 무브 업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전에 얼리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피터가 또 설명을 했는데요. 얼리어 같은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몇 시일지? 지금 한 3시 정도 됐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아침에 운동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를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오늘 있잖아 전에 있잖아 하면 그냥 얼리어 투데이 아이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저 좀 이따가 클래스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러 투데이 아이오 클래스 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얼리어 투데이 레이러 투데이 이렇게 할 수 있죠. 투데이는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쵸? 얼리어 디스윅 레이러 디스윅 이런 식으로 얼리어 디스윅 레이러 디스윅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다고 피터가 또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밝은 얼굴을 가지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있지 마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all right cool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